날 일부러 죽이려고 했어요?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무슨 신이 그렇게 쥐질해? 너,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거야 신의 종? 그따위가 뭐가 필요하다고! 아, 안 돼요, 안 돼요! 나 좀 흥분된다 하획을 두고 간만에 너랑 이를 동무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? 설마 그 애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 되고 고맙습니다 살려주고 약속하지 지켜주겠다고